울진군 근남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022년 첫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한 해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자체 평가의 시간을 가졌고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힘찬 2022년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근남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작년에 홀로 어르신 효생일상 차려드리기를 비롯해 3개의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민관협력사업의 2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은용 민간위원장은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자원 발굴의 성과가 많았던 한 해였으며 힘을 보태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김영술 공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지역복지를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올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은용 민간위원장은iker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